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미지 왔어요 동인도 여미지 왔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려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야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와 엄청 크네 뚫리겠어요 뚫리겠어 와 와 여기 코코 같은게 막 있으니까 오 예쁘다 오 그리고 코코 같은게 와 가시 마라 가시 진짜 크네요 와 여기 여미지 딱 적어졌네 여미지 이렇게 하면서 싹 적어졌다 크다 커 이렇게 엄청 큰 산타가 산타가 여기 올라가네 산타가 여기 올라가네 산타가 올라가네 산타가 올라가는 멋지다 웃기다 산타 올라가는거니까 와 여기 여긴 예쁘네요 정말 와우 멋있게 잘 됐네 트리가 이렇게 잘 됐네 맛있다 고구마 고구마 해주세요 우와 맛있다 끝났어 모자 써보나 머리가 잘 놀린 것 같다 호멀죽 맛있네 카욱스도 맛있어요? 카욱스도 맛있다 고로켓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다 evaluated 와 맛있다 석잎밥 먹었다 여러분은 하루 딱 다 가봤어 드세요 간다 감자니까 간장 거 건강 굿 섬 숙 섬 섬 섬 섬 섬 너무 맛있어 아 미세먼지가 심해서 오래동네 미세먼지 심한데 중무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좋냐 웃기네 중무는 좋고 여기는 아프고 참 신기해 아 맛있다 오래 씹으세요 오래 씹으세요 오래 씹으합니다 와 따뜻한 거 먹어라 아 좋다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고기 너무 맛있을 거 같다